네, 남부지방은 완연한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구 지역은 30도까지 올라 덮겠는데요. 가벼운 옷차림으로 간편하게 출근하셔도 좋겠네요. 남부지방은 오늘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로 중부지방은 선선하겠고 남부지방에서는 남부지방은 떨리네요. 전주 29도, 대구 30도 등으로 덮겠습니다. 가운데 벨벳 소파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는 소품들까지 마치 아트 갤러리 같은 느낌이 드는 이 방은 저만의 분위기를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제 의지가 반영된 방입니다. 시피카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으로 가득 채워져 저의 내면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그런 방을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서울은 중부지방에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최대 2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방에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한 물건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 밤 드리 비웃진 않을까? 감사합니다. 전국의 무세만주의 도움이 받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든 물건 소품 하나하나가 모여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